5번에는 지금 2023년도 문제네요 작년의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가 structure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따끈따끈한 문제죠 지금 보시면은 sentence가 more than one reading 이니까 여기 중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번째 단락은요 그 다음에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들여쓰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단락별로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거니까 단락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문을 읽을 때 그래서 단락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도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 첫번째 단락은 지금 보면은 중의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modifier가 more than option to take 예를 들면 여기에 프렌스가 랭귀지를 수식하느냐 아니면은 went를 수식하느냐 프랑스에 갔냐 아니면 프랑스에 쓰는 랭귀지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프렌스가 modified verb 동사를 지금 수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만드냐면은 went to 프랑스에 갔어요 거기서 세미나 언어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그 다음 명사를 수식해요 명사 랭귀지를 수식하죠 그러면 세미나는 프랑스에서 쓰는 지금 랭귀지에 대한 언어다 프로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 의미가 중의성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럼 머릿속에 중의성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내용이 바뀌죠 syntax에서 branch is not allowed to cross in tree structure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투포에서 전반부에 언급했던 내용이죠 branch가 크로스되면 안된다 브랜치가 크로스되면 안된다 이렇게 크로스되면 안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no crossing branch is constraint 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조금 놀랬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유형만 생각했을 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어쨌거나 지금 투포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투포에서 내가 강의할 때 올드한 거다 너무 올드하니까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너무 올드하다 라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의 문장을 보면은 2번이 ruled out 된다는 거죠 이거 비문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비문법적인 이야기라는 거고 룰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it's ungrammaticality가 뭐 뭐 이거 괜찮죠 문법성 이 비문법성은 뭐 때문이다 라고 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be attribute to 우리가 보통 외웠잖아 attribute a to b a를 비타서 돌리다 그 수동형이죠 자 이 grammaticality ungrammaticality는 비문법성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violation of the ncb no crossing branch constraint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왜 위반했어요 in the part 그 다음에 of new people이 of new people은 그냥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of pp는 afraid의 compliment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agent니까 agent가 compliment 앞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려면 crossing이 돼야 돼요 그쵸 당연히 crossing이 돼야 됩니다 근데 crossing을 허용하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비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닌데 그냥 가볍게 최근 문제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가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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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죠 adjective bar 랩에 또 adjective 바면 얘는 agent예요 그쵸 agent agent가 이 사이에 들어가려면 compliment죠 compliment 사이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가로질러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 구조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 문장 구조를 그릴 때 이거 이렇게 그리지 않았거든요 S를 그리지 않았어요 저렇게 S 문장 구조를 TP 아니면 RP로 표현했지 주로 이것을 표현했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출제자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이제 옛날 방식으로의 구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걸 보니까 근데 누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연세 드신 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분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 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투포에서 나오는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신텍스에서 나오는 것도 좀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렉션 3번의 디렉션 먼저 볼까요 디렉션 먼저 보고 자 A번 본 다음에 먼저 여기 디렉션을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최근에 요 한 2, 3년 사이에서 이 디렉션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디렉션이 약간 복잡해졌어요 단순화 시킨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디렉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디렉션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One Structural Unavailable Reading 3번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Unavailable Reading을 골라라 요거 1번 표시해놓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은 Identified One Ungrammatical Sentence를 골라라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해석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해석을 고르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문을 고르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한테 지시를 하고 있죠 이게 보세요 What of which violate NCB Constraint 이 둘 다 이 둘 다 지금 NCB Constraint을 위반한 거라 이 말이죠 요거는 됐어요 위반했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야 돼 여기서 세 번째 Explain how to sentence you choose 4번에서 3번 아니고 4번에서 고른 거 둘 다 설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4번에서 선택한 언그래메리카 센텐스 선택한 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골라라 해서 3개 3개를 써줘야 되겠죠 세 덩어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까 우리가 맨 처음 1번 푼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1번 푼 거랑 지금 여기에 Modifier가 2개 PP가 2개 들어가가지고 이 두 개의 수식이 지금 수식이 뭔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양하게 나오는 뭔가 1번하고 좀 비슷하죠 Man is talking to a woman with a tablet on the desk 중의성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3번에서 불가능한 unavailable reading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살짝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태블릿을 갖고 있는 여자와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얘기한 거죠 태블릿을 갖고 있는 여자와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장소가 데스크예요 남자가 데스크에서 그 다음에 데스크에 있는 태블릿을 데스크에 있는 태블릿을 가진 여자예요 그러니까 데스크가 얘를 수식하느냐 아니면 터킹을 수식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것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데스크에 있고요 여자는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비번은 여자가 데스크에 여자가 데스크에 있고 남자는 태블릿을 소유했다 이거 어때요? 이상하고 여자가 태블릿을 소유했다 이 해석이 가능하려면 여자가 데스크에 있고 얘가 데스크가 여성을 수식하고 태블릿이 지금 맨을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크로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막 사이에 껴들어갔죠 크로싱이 되는 거죠 이거 불가능한 거 그래서 비번 어떻게 해요? 답안 작성할 때 비번이 구조적으로 unavailable한 reading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그래메리카 센텐스를 identify하라고 했으니까 4번에서 언그래메리카 센텐스를 고르는데 노트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이 반드시 읽고 지나가 노트 반드시 읽고 지나가야 되고요 이 노트에서 답안에 힌트를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노트를 두 개나 샀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surely가 센텐스 애드버브다 센텐스 애드버브는 else 노드에 붙는다 라는 것을 투포에서 나왔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surely가 센텐스 애드버브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assume the not not은 not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not은 merge at the spec BP 스펙 BP에 들어간다 즉 not은 BP 안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not이 BP 안에 속한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고 np 그 다음에 should 들어갔으니까 modal BP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전부 다 지금 우리가 투포했을 때 본 거예요 여기에 surely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것만 찾으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아까 놀란 게 야 이거 옛날식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다는 게 놀랐고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너무나 단순해요 아니 3번에서 해석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통사론을 몰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surely가 이것만 공부했다면 지금 보시면 surely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not이 BP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가능하죠 b번은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가능해요 그 다음에 surely는 he하고 should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c번은 이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he하고 should의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에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해요 뭐에 의하면 노트1에 의하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a가 언그래마리클한 센텐스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럼 두 개는 벌써 잡았죠 어렵지 않은 게 잡았고 그 다음에 4번이 왜 언그래마리클한 센텐스인지를 잡으세요 그러면 금방 쓰면 되죠 sentence adverb은 s노드에 여기서 attach라는 표현을 안 쓰고 a join이라는 표현을 썼죠 s노드에 어조인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a번 아까 a번이 문제였나요 a번 a는 surely가 bp 안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s노드에 어조인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쓴 거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썼나 보겠습니다 이 정도 쓰는 것은 지금 크게 문제는 없죠 3b가 구조적으로 unavailable한 리딩이다 라고 해서 1번에 아까 잘 썼고요 그 다음에 sentence for a가 언그래마리클하다 그대로 쓰면 돼요 b2번 두번째 거 잘 써주고 세번째 거에서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냥 direction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direction에서 이 문장에 direction에서 1번 2번 세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사항을 우리한테 3개의 사항을 답안으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3개 사항을 쓸 때 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어가려고 중간에 연결사도 놓고 뭐 처음 주어에다가 이런 거 스타일에 관련해서 스타일에 관련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스타일에 관련해서는 그냥 여기서 쓰라는 것만 마치 퍼즐 끼듯이 그냥 딱딱 껴넣어가면 됩니다 문장 전체를 잘 썼나 영자 글 솜씨가 좋나 안 좋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에서 sentence 얘가 어떻게 비문인가를 쓰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안 읽어서 잘못 점수 받는 사람 감점 받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냥 대충 읽고 explain 해라 여기도 explain 하고 여기도 explain 하고 그럼 안 되죠 4번만 explain 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sentence add of surely는 지금 4번에서 sentence 그게 bp 안에 들어가 있다 within the bp 그것이 s노드에 어조인 되기 되기 위해서는 걔가 크로스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비문이 되는 거죠 bp에 들어와 있고 bp에 들어있는 애가 s노드에 어조인 되기 위해서는 크로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빈이 되는 거죠 4번만